저는 미국에 사는 양동원 목사입니다.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교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. 저는 이렇게 한 교회의 목사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고 여러분이 원하시면 정말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같이 컨택을 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고맙겠습니다. 어느 분이든지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제 전화번호를 아르케도 되나요? 안되죠? 그래요. 고맙습니다.